안녕하세요 랩차이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저희가 그 판매하던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방안 마스크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판매하고 있었던 건데 이 마스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시라고 한 2주 정도 어차피 지금 진행 기간이 한 2주 정도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2주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2주간 저희 매장에선 이제 인터넷으로 5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무료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부터 발송되서 14일 동안 2주 동안은 저희가 진행해서 그냥 저희가 5만원 이상 주문하신 모든 분들한테 따로 서비스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서비스로 여러분도 주의 조심하시라고 무만 폐렴 걸리지 마시고 네 좀 안전하게 좀 하시라고 이거 하나 드릴게요 보통 다른 제품보다 뭐 다른 제품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기능성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우한 폐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서비스로 드릴 겁니다 본 제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팩이 들어 있어요 팩에 쓰시고 실내에 들어갈 때는 팩에 넣으시라고 저희가 팩에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네 봉지에 한번 더 포장되어 있고요 이 봉지를 네 뜯어서 뜯을게요 전문 의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주의하실 때 얘네들 우한폐렴이 지금 그 침이나 뭐 기침했을 때 나가는 침이나 뭐 그것들에 의해서 가면 된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는 침을 맞고 다른 사람한테 나오는 침의 재책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세균들이 직접적으로 닿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손은 항상 어디 외출했을 때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만질 때에요 마스크를 만질 때 꺼내시거나 만질 때 이 바깥 부분 지금 보시면 지금 타란틀라 마크 있죠 네 네 이거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만지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만 이렇게 잡으셔서 착용을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착용하시고 나서 코 쪽을 한 번만 살짝만 눌러주시면 된대요 이렇게 착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란틀라 마크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켜서 목소리가 좀 작아졌을 거예요 이거 뺄게요 풀렸을 때 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을 절대 잡으시면 안되고 바깥쪽을 잡으셔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거는 이 마스크만 건 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마스크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만지시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꺼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실외에 나가서 돌아다니셨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하실 때 꼭 손만 깨끗하게 씻으시고 음식을 손으로만 먹지 않으시면 예방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벤트 진행했으니까 네 이거 5만원 이상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몸 건강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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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